1. 일찍 눈떠 여유 있는 아침을 보내 감사합니다. 새로운 관심과 흥미가 생겨 감사합니다. 다양한 자료들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. 망설이거나 주저없이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. 평범한 일상에 새로운 설렘과 재미를 찾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. 언제나 주어진 하루를 긍정으로 보낼 수 있어 오늘도 감사합니다. 건강에 도움이 되고 나의 일부분이 되는 맛있는 음식들에 감사합니다. 매일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제 기능을 다해 주어 감사합니다. 조금 더 헤아리고 소중함을 알아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를 보내어 감사합니다. 오늘도 친절하고 배려심 넘치는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. 함께하는 소중한 이들이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무사히 잘 보내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